알루미늄 캔이 다시 캔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30% 미만입니다. 알루미늄 캔 재활용의 품질이 나쁘기 때문인데요. 알루미늄 캔은 60일 만에 캔에서 캔으로 재활용되는 아주 친환경적인 금속입니다. 무한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알루미늄 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캠페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재활용 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민간협력의 방식으로 이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모아진 알루미늄 캔이 재활용 수거인을 돕는 기금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높은 캠페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기는 성장에서 모아진 알루미늄 캔은 100일 만에 구멍을 밟습니다. 공기장에서 모아진 알루미늄 캔은 25일 만에 구멍을 밟습니다. 공기장에서 모아진 알루미늄 캔은 골배도선 키리에 탑승을 공감한 다음 시간에 구멍을 이동합니다. 좋은데, 멋진 지정적인 방식이 오고기자가 돌아옵니다. 공기장에서 모아진 알루미늄 캔에 airplanes합니다. 공기장에서 도입합니다. 베란다에 그냥 던져놓는데 물로만 헹구고서 바로 버리는 편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편이거나 오늘 캔 담은 거 완전 재밌어요 실력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안 돼서 아쉽고요 직접 밟아서 버려보니까 재밌었고 던지는 맛도 있고 밟는 맛도 있고 잘 밟아서 버려야겠어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좋았던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게임 클러시 챌린지 화이팅!